배우 이민호가 올 하반기 안방극장에 복귀합니다. 이민호의 소속사 측은 29일 오전 이민호가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자 SBS 새 드라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상속자들에 출연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에 이민호는 평소 김은숙 작가와 꼭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뜻을 이루게 됐다며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. 한편 상속자들은 시크릿가든과 파리의 연인 등을 히트시킨 김은숙 작가가 집필했고 연출은 타짜, 마이더스 등을 만든 강신효 PD가 맡았습니다.